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시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와 저희 기업에 펼쳐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그 선하심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데 우리만 어려울까요? 하나님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저희를 보고 안타까우실 건데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기쁘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버지를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마음껏 선하심을 맛보고 신뢰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 많이 힘드시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저희들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감사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게시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신뢰함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되는 것보다 좀 아프고 고쳐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최대의 위기입니다 존폐가 달려있을 정도로 위기예요 저희 남편이 막 엄청 어려워해서 이 짐이 힘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 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코로나 지나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엄청 기도해온 우리 성도들이 하시듯이 저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3,4년 동안 집중했던 비즈니스 성교도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저에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기본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을 점검하라 기본을 점검하라 하나님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저에게 그 기본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명의 기본,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사명의 기본을 돌아보게 했어요 제 사명의 기본은 죽 한 그릇 잘 써서 죽게 하듯 이웃, 어려운 이웃, 소비자, 우리 성교사님들이 섬기는 거예요 키는 섬김입니다 죽게 하듯 섬기는 게 제 사명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기업을 성경적으로 한다 이웃사랑을 한다 성교사님을 섬긴다, 비즈니스 성교사다 막 떠벌리면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숫자더라고요 숫자, 기본을 벗어나서 제가 매장을 몇 개 열었어요 아이들 몇 명 돕고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죽 티켓 얼마나 하나 줬어요 막 이렇게 숫자에 제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교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라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섬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기도하는 중에 북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마 밑에 제비들처럼 쭉 앉아있는 아이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제비들이 엄마 제비가 갖다 입 쩍쩍 벌리고 받아 먹잖아요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모습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본을 신앙의 기본을 또 체킹하셨는데 믿음의 주여 온정케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소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소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보혈을 생각하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빠진 열심 예수님 빠진 분주함에 빠져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일을 하고 대단한 일로 규모가 있어보니 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진 사역 예수님이 빠진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제가 죽한 그릇을 하나님께 섬길 마음으로 쓰면 그 일이 하나님 일이고 그 일이 사역이고 그 일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의 기본은 참 그리소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쪽에 있고요 제 자아가 제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의리를 드러내며 제가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봉사 많이 한다 하며 바리세인 종교인이 되어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시간이 좀 여유 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을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제는 제 신앙여정을 터닝포인트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본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선하시고 절대 오르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 예수 그리스에 집중되었을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린 이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여정을 보면 성공 스토리를 들을 것 같으시죠? 실패 스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주로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짧게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무살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지금 저의 남편 김철호 집사 스무살 때 첫사랑으로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헤어지지 않으려고 예수 믿게 되었고 스물두 살 때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스물네 살 대학교 졸업 맡으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아이 낳고 너무 간혈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죄송하니까 선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축복, 부자의 마음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그것도 기쁘게 여기셔서 어느 날 제가요 스물일곱 살 무렵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제 인생에서는 최대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아마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는 성경책에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생생히 살아계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성령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제가 저는 제가 필요해서 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먼저 저를 아셨고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저한테 충격 충격 충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정말 죄 악덩어리 존재적 죄인 정말 시궁창 같은 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요 그리고 십자가가 제 사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십자가가 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다는 걸 알게 되고 철저히 그 십자가의 죄도 못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로 저의 주인으로 정말 기쁘게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는 기류질로 생명이니 하신 예수님 덕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일이 정말 제 인생에서는 BCAD로 바뀌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완전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제가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진 않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랑스럽고 또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설교가 달콤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제가 주일학교 봉사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제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저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정말 교회를 집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살다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다니는 것과 비례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숨 주셨으니까 저도 하나님께 제 인생 다 드려요 저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미랄이 되라고 하셨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 6, 7, 8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 개인으로 레마를 받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인지도 몰랐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를 먼저 구하라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무 강력하게 해주셔서 품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제 신앙여정은 미랄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봉사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크게 하나님 나라의 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가시기 범사가 잘 되고 간관하길 간구하노라 하시죠 제가 영혼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평안하고 기뻤으니까요 근데 정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30대 초반에 저희가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저희가 처음에 백에 오만원짜리 팡칼에 살았거든요 근데 남편 하는 일이 잘 돼서 순식물성 화장품이라고 기능성 화장품 매장을 열었는데 400개까지나 열며 잘나가는 사업을 대박을 한 번 냅니다 30대 초반입니다 부천에 살았는데요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하고요 90년대인데 카포니달리 세단을 저희가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TV도 나오고요 저는 제가 어떻게 잘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그러면서 제가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인 거 아시죠 자구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얼마 못 갑니다 IMF 터져서 완전히 망하고요 저희는 전에는 가난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신용불량자 세무체납자 연세부도자 빚쟁이 그렇게 거기다 저는 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총체적인 고난이 저희 집에 몰려왔고요 동반자세를 생각할 만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 저는 IMF 때문에 망했다고 계속 핑계를 대고 그 탓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 하나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버지 잘하셨어요 저를 망하게 하신 건 축복입니다 몰랐는데 돈이 많고 부자가 된 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건 저주입니다 저의 경우 그랬습니다 조금 잘 사라지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망하고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렇다면 그게 더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시고 물질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거고 세상 것이잖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난학교 입학합니다 고난학교라고 제가 표현해요 이 땅 전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학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교육하는 기간이라고 예수님의 덕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 받지만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기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고난학교도 있고 축복학교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망하고 난데 저는 고난학교 입학해요 신경정신과 병원을 들락거리고 불면증에다 환청증세다 약간의 분열 증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는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호떡장사를 2년이나 합니다 500원짜리 호떡 팔면서 생계를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저희들에게 펼쳐졌어요 어머님이 빚 갚고 합류하셨는데 어머님이 새벽기도 다니고 빈병 폐지를 주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저희 둘이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500원짜리 호떡을 꾸며 아이들이 셋이 됐거든요 생계를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일들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또 2년 정도 했는데요 포장마차를 매일 뺏기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남편 친구 회사 식당 컨설팅 회사에 저희가 취업을 합니다 남편은 컨설팅을 하고 저는 작게 딸려있는 요리학원에서 설거지, 청소, 재료 다듬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행주 쌈고 왜냐하면 뇌에 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요 신경정식과 약을 먹으면 신경을 죽입니다 제가 막 자살 충동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약을 독하게 먹었었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 바보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아주 단순 노동을 하면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깨우치시고 알려주셨는데요 그때 당신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다 그 이후에 깨달아주신 거고 갈수록 조금 더 깊이 깨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의 시간의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징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만했고요 자아가 세고 자기의가 높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씀뿌리가 깊고요 대충 해서는 고쳐지지 않으니까 풀문불에 늦다 뺐다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의 과정 저를 망하게 하려는 징계가 아니라 저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더럽고 너무 씀뿌리가 깊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정신병원에 늦다 뺐다 하셔야 했나 봐요 그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징계의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가르침의 시간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우리가 몸부림쳐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 참고하시지만 모든 공급자는 모든 이 땅의 공급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경험 또 가난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 예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축복을 준비시키시고 또 축복 줬을 때 엄한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예방하는 시간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 4, 5년 걸렸습니다 제가 고난학교를 광야학교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끝자락에는요 하나님 한 분만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제 인생에 주제 찬송가가 있습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형편 잘 아는 주님 날 늘 보호해 주실 걸 확실히 아네 이게 제 인생의 주제 찬송이에요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올 수 없는 그런 저였고요 이 쓸데없는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이끄셨어요 고난학교 끝자락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다 그리고 제 마음도요 다 바닥을 치고 있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기 부인이 처절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만 남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가 매일 하나님 손에 있는 걸 구하던 저의 기도가 하나님 딸이라고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만 하면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존재를 구하는 거기까지 제가 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그동안도 같이 해오셨는데 제가 몰랐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병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끝에 가서 하나님만 남아계신데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 아시죠? 고난기간, 그 고난기간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저를 낮추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것처럼 저에게도 비슷했습니다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르켜주시는 고난 시간이었던 거죠 끝에 하나님만 남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거 하나가 저에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동안에 정말 성공, 돈, 유명해지는 거 명예로운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던 제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걸 지금까지 제가 품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침내 우리 고난기간을 끝나서 하나님은 무엇이 목적이냐면 하나님만 남기는 거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신 거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 난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이면 끝나는 거죠 고난기간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시고 저는 조금씩 치유가 돼서 회복이 되고 본죽을 선물 받습니다 마침내 본죽을 선물 받습니다 근데 본죽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쓰리 허접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죽이 지금은 뭐 이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는 허접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꿀꿀이 죽 죽 써서 개주냐 그랬잖아요 1허접이 죽입니다 죽 메뉴 같지 않은 메뉴였고요 2허접이 접니다 2허접 3허접은요 위치가 얼마나 떨어진 곳이냐면 안쪽에 들어가서 2층에 1호점을 내요 3허접입니다 이 허접한 너무나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지금은 정말 본죽 2천 개 매장이 되는 회사로 세우시는데요 하나님 작품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거 대단한 거 멋진 걸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 손에만 얹어지면 하나님의 만지심만 있으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축복과 승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게 저희 기업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1호점일 때 제가 영문일문으로 간판 메뉴판을 했어요 제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를 외국에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외국인이 우리 매장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죽하게 하고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축복을 물붙듯 하셨습니다 수직상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저 안에는 계속 영문일문 간판으로 메뉴판 간판한 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계속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2년에 매장을 열었는데요 2005년, 2006년 때 미국에 가서 열고 일본에 가서 열고 중국에 가서 열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러면서 제가 오픈을 하러 다녀요 10년 동안이요 근데 전부 다 망하기만 합니다 열고 망하고 열고 망하고 10년 동안 아까 얘기한 거 실패 스펙을 엄청 쌌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스펙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놀라우시고요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왜냐하면 10년 실패 스펙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선교가 나왔어요 선교사님에게 일터교회 선교 매장, 선교 지속 가능한 모델을 열어주는 일을 시키신 것이에요 10년 동안 저는 10년 만에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해외 사업을 완전히 왜냐하면 사드베치 미국하고 사드베치 사건 이후로 중국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중국을 제가 전략국으로 생각해서 직원들을 다 데리고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산하고 돌아왔어요 파산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해외 사업 다 접어야 돼 10년 만에 나는 완전 파산이야 라고 파산 신고를 하러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왜 망했는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요 제가 교만해서 제가 하려고 해서 자기 중심으로 본죽 1호점일 때는 입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매일 하나님 부르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해외 나가서는 교만이 목이 고든 거예요 제가 왜요? 한국에서 성공했잖아요 교만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 땅 그 나라 사람 사랑하지 않고 그 땅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저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 가서는 온통 흔만 뜯으며 살았습니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약속 안 지킨다 진짜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거를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세운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 본대로 그 나라 선교 구제로 쓰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제 안을 보게 하셨어요 겉으로는 그랬지만 제 안에는 탐욕이 딱 웅크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브랜드 해외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한식 세계화의 성공한 브랜드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하시고 훈련이었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림 한 장 주신 게 비지스 선교, 선교사님을 도우라는 일터교회를 도우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막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직원들에게 보여줬어요 난 이제 이렇게 할 거다 직원들이 우리 오너가 망하고도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나가줘야 엄한 일 안 하겠다 이러면서 전부 다 사표내고 나갔어요 해외 법인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고 하시면서 기도온 300명 용사를 남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원들, 남은 직원들 보니까 전부 다 신입 직원 저하고 같이 훈련된 직원은 하나도 없고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아는 직원은 없고 새로 뽑은 직원들만 몇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도온 300명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계속 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딱 내가 한다를 보여주셨어요 10년 동안 중국에 소스 통관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은 다른 때보다 더 험한 중국하고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이 다 철수해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15가지 소스를 그것도 저희 직원도 아니고 저희 기업에 배우러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통관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는 그게 기저기구의 퀘스천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걸 하나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해외에 나갔던 브랜드는 본중엔 비빔밥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브랜드는 본중엔 도시락이라는 브랜드로 저희 두 브랜드를 이렇게 묶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를 선교사님이 이 도시락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병이어 런치박스 이게 도시락이죠 그거를 저희 브랜드 본중엔 도시락을 성경적으로 풀면 본중엔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브랜드 이름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 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제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눈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한 16개 나라에 한 39개 정도 매장이 열렸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에 마다가스카르의 매장이 열렸어요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최대 위기입니다 저희 기업도 위기지만 이 선교사업도 완전히 위기입니다 문 닫은 데도 있고 뭐 폐업한 데도 있고 막 어렵게 어렵게 유지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막 저도 걱정이 엄청 되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죠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일이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오르심 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하신다는 절대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이 땅을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싸인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호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법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신뢰가 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친밀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 드리는 그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만 절대 신뢰하며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